방위사업청이 방산혁신기업 100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기존의 단기성과중심지원구조에서 중장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래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선도할 기업 100곳을 정하고 5년 동안 지원합니다. 방위산업보고서에서는 앞으로 혁신기업들을 취재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첨단전략산업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팔을 거뒀습니다. 명칭은 방산혁신기업 100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주와 반도체, 인공지능 등 국방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국내 중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100여 곳의 기업을 선정해 키울 계획입니다. 국방첨단전략산업의 미래 스타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대상 선정과 지원 방법에 있어 기존 방위사업청 정책과는 차별화된 중장기 집중 육성책 도입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1기 방산혁신기업은 모두 18곳이 선정됐습니다. 우주발사체와 위성 등 경량화를 통한 성능 향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국방 분야 전력 반도체의 효율화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드론의 핵심 구성품에 대한 고유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최대 50억 원을 지원받는 동시에 컨설팅과 연구개발, 수출 등 집중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ANH는 우주항공 분야 탄소소재 복합제 부품에 대한 설계 개발 및 생산 능력을 인정받아 국방 신산업 5대 분야 중 우주분야로 방산혁신기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발사체 기존 금속제 추진제 탱크를 탄소복합제로 제작하여 경량화 및 양산 단가를 절감하는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혁신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사청은 지정 3년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종합평가할 계획입니다.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 참담 분야의 혁신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이들이 방산 생태계에 들어와 커가고 실질적인 혁신 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방사청은 올해 2기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선정 계획을 방사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흙 속에 진주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